줄넘기 대결 이번 대결은 단순히 줄넘기만 잘한다고 승리하는 대결이 아니다 줄넘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? 그럼 뭔데요? 게임은 줄넘기까지 달려가서 줄넘기 20번을 한 뒤 달려가서 경파를 하고 발차기를 한 뒤 완수 버튼을 누르면 성공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자신있지? 넌 오늘 처음 와서 자신 없지? 완전 자신 있거든? 나 줄넘기 완전 잘하거든? 나는 줄넘기는 할 수 있어도 격파랑 발차기는 내가 훨씬 잘하지 그건 해봐야 아는 거야 저 처음에 누가 이룰까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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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할 수 있겠니? 물론이죠 그래 오케이 자 봐라 비티야 격팔 때 손목 조심하고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몸을 실어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?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 잘했다 발차기는 이렇게 딱 자세 잡고 발차기는 딱 어? 이렇게 하는 거야 가볍게 압차기 해봐 이렇게 자세 잡고 탑 네 잘했다 이번 게임은 가볍게 생각하면 된다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알겠지? 재미로 재미로 이겨버릴 거야 내 재미로 이겨버릴 거야 이겨버릴 거야 흠 코를 눌러버리겠어 자 준비 시작 4 3 3 4 3 4 1 5 4 5 또 5 5 5 아 뭐야 줄넘기 줄이 엉켰잖아 아 진짜 아 겨파 겨파 나 겨파 처음 해보는데 겨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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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석이는 섹션